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족족해졌습니다. 그런데 지금 모곡을 하는 곡은 제가 힘을 빼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작곡할 때 항상 개인적으로 작곡에 중요한 점이 넣는 것보다, 빼는 것, 추가하는 것보다 하나씩 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어서 이번에는 꼭 한 번 빼면서 가사도 그렇고, 평곡적으로도 그렇고 빼는 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제 색깔을 점점 찾아가는 과정에 말린 옷을 입기 시작한 곡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. 이제 다음 곡은 상세 불명의 파란 에피소드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 가장 최근에 발매했던 곡이죠. 한 번에 공개한 곡은 지금은 휴식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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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보소해질 수 있겠나 봐요. 지금 어떤 얼굴인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어서 괜찮나요? 너무 힘들어 보이나요? 청순해 보여요. 청순해 보여요. 감사합니다. 어? 거울까지. 감사합니다. 그게 중요하겠으니까 음악만 잘 들려드리면 되죠? 다음 곡은 방금 상세불명의 에피소드 아니지? 상세불명의 파란 에피소드 들려드리겠습니다. 하나도 못 찾아서 하하하하 상세대 strings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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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아무래도 보일 깊이가 안 보여 오랜 흥정가 갈라지고 두 눈을 젖시는 날이 잦아 손톱에 눈물에 떠간 몸을 담가 손끝에처럼 웃혀진 별을이 없어 깨고 나야 얼만큼 날아가 체험한 순간이 갈래는 눈 눈부신 눈 속에 모습함이 담겼던 고요함이 삼치게 그리쁘는데 행복이라기엔 사실 좀 보일 텐데 순간이라기엔 너무 오래 사라지질 않아 아직까지만 오늘은 너만은 모두 잃어리고 와라 속마음이 삼치게 그리쁘게 심각한 순간이 진심으로 멀쩡한 순간이 진심으로 심각한 순간이 진심으로 멀쩡한 순간이 진심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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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